어떡해요! 이거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! 어떡해! 아쉽다! 그래도 너무 재밌게 같이 즐겨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! 맞아요! 따라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! 맞아요! 무대를 하면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목 배로 늦는 한나 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오히려 저희가 더 에너지를 바꿔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!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저희의 무대를 보시고 조금 더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여름 컴백을 앞두고 있거든요 10일! 10일로 왔네요! 6월 10일이에요! 얼마 안 남았어요 컴백하면 노래 들어주실 거죠? 네! 진짜요? 아하하하하 아 너무 안 남아요 저희 지금 SNS에 저희 컴백 티전도 올라가고 있거든요? 맞아요! 촬영 와주실 거죠? 네! 너무 좋아요! 감사합니다!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! 눈을 부릅뜸고 시그니처는 일으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로라라는 환상적인 여름에 나온 곡인데요 혹시 아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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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또 부탁드릴게 인정! 맞아요! 맞아요! 저희 응원법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오! 뒤돌아서 시원한 오늘 밤 여름에 다같이 오로로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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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멘쳐주시면 돼요 우와! 맞아요! 멘트 잘한다 멘트 잘한다 끝내 시원한 오늘 밤 어로로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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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더 어로로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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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너무 좋았네요! 너무 좋았어요!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네! 오늘 같이 화이팅하고 그럴까요? 네! 화이팅해주세요! 네! 저희가 항상 무대 하기 전에 힘을 내자고 하는 응원법이 있는데 하나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? 네! 같이 하면 재밌어요! 진짜 재밌어요! 그럼 제가 Let's move! 시그니! 하면 여러분이 하늘에다가 세 번 쳐! 쳐!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같이 해주실래요? 네! 해봅시다! 시작! Let's move! 시그니! 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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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! 잘해주세요! 고맙습니다! 간다! 고맙습니다! 저희는 가게 스타일로 가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